안녕하세요!! 안녕하세요!! 오늘의 전통한 김치 뱅중 아삭하고 짭짤해요 비벼고버터 핫도그 청양고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의 시청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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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, 소스, 파, 소스 파, 소스 마요네즈 파, 소스 소스 오도독 치즈가 완전히 이렇게 밥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즈는 뭔가 좋은게 좋아요 치즈가 정말 안 좋은데요 치즈가 너무 좋은데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탕후라스 핽퍽 젤리 탕후라스 호주 짜장떡 아삭아삭 저는 초코스 같은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냄비고기 완성!! 오이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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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단무지 매콤하고 맛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은 매콤한 식감입니다 오늘은 매콤한 식감 입니다 잘 먹은것은 매콤한 식감입니다 매콤한 식감 식감은 너무 맛있어요 아, 매콤한 식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샐러드가 되게 잘 맞죠? Moving е directions 바삭바삭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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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